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천 명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밝힌 가운데 노안교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아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오늘 아침 들었다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또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도 유아책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특히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설명한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담화에 대해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수도 우리나라 의사수는 1천 명당 2.1명이 아닌 2.6명이라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의사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3분의 1이라는 것도 대통령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이번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담화문이었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브리핑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며 현명한 국민들께서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발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해서는 물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대 증원 숫자가 주먹구구식,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의료개혁 협상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현실도 지적하며 2천 명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증원 규모를 요청할 땐 묵묵구답이더니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500명, 1000명 등을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명을 인질로 의사들이 불법 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 없이 50여 분간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